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나 1시간 동안 포인트 헤매다가 지금 왔어 큰일 났어 아니 여기 분명히 포인트라고는 했는데 카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여기 수심이 3m밖에 안 넘는데 3m밖에 안 넘는데 이거 카고 대는 자리야 아 거긴 있거든 거긴 있는 자리인데 아 나 어떡해 하하하하 오케이 하나는 하나는 할 수 있어 그쵸? 차 소리가 너무 심하잖아 어떡하지? 나 이런 포인트는 처음이라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수심할까요? 찌그리 하나가 왔어 저기, 하나가 왔어 하나가 왔어 하나가 왔어 나의 고위가 하나의 고위가 하나님의 고위가 하나가 왔어 크릴즈이 진짜 났어 한 번도 못댄까? 응 제대로 태어난 것 같은데? 한 번도 못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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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크릴즈은 안에서 지렁이 아니고 크릴입니다. 오늘은 카고 낚시한다고 여기 여기 있는 공원입니다. 아아, 예쁘다. 다시 한 번도 못댄까? 다시 한 번도 못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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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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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거 이거 살짝 살짝 빨갛고 보죠 뭐 건드리나 봐 이거 좀 봐봐요 원투 못 때려 그냥 발밑에 발밑에 그냥 내렸어요 바로 초경 내렸어요 성대에 성대 나왔어, 무기가 없지는 않는 곳이야 성대일수, 작아요 으 so 그만 비 founders minute 9 으 아아.. 나 얘가 보고있겠다 얘가 보고있잖아 아아 딸 따구 왔어 딸 따구 에이.. 작업들이 물질이 좀 안되는거야 딸 따구를 오 세끼 아아아.... 아 잘 안된다 아 잘 안된다 캐스팅을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 캐스팅을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 캐스팅을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 walk in the street 입지 ! 갈라인 동시에 회전한 아파트 주인공 마이포마는 마이폴가 아, 빨랐다! 빨랐다! 너무 빨랐다! 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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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다 감시다 한마리 했지롱 왔다 보내야죠 조그만데 그래도 한 수 했죠 아자 보내줄게요 연구 예전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들어갔어 아까보다 핑크색으로 포지섬 좋아 이거 한 마리 제대로 올 것 같아요 한 마리 딱 한 마리 없다잉 그리고 한 마리 폐지 안해? 두근두근가? 하나 안 가져가 감시는 진짜 푹 들어가 아 모르는 거야 아 그리고 쇼핑 아 미안해 먹겠네 오이 아 이거 뭐야 얘 오튼사이즈 장어가 감사합니다 이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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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이런 애가 와 입질은 누대로인데 새끼 장어예 이대로! 저기 또 입질 와!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겠다 큰일 났다 어떡해 어디 가지? 집에 못 가겠는데? 어디 가지? 집질이 계속 오고 있어 이제 큰 거 하나 올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집에 못 가겠어 욕듣고 말까? 욕먹고 오늘 하루 비나 한 번 으응 안돼 지금도 장어 같아 큰 거 한 마리가 올 것 같은데 오! 오! 비 올라온다! 비 올라와요! 빗방울 떨어져! 차수 준비하자 안되겠다 그거 한 마리 한 마리 지난주 날 복숭아 흥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